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기아차에서 내년에 출시될 신차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현대자동차의 신차 소식도 알려달라고 몇 분이 요청하셨죠? 그렇다면 해야죠. 이번 영상에서는 내년에 출시될 현대자동차의 신차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현대자동차는 내년에 어떤 차량을 출시할까요? 새롭게 출시될 주요 차량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출시 일정은 제조사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죠?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차량은 i30입니다. 2019년도 4분기니까요. 사실 지금쯤에 이 차량은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요. 조금 지연되는 느낌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i30가 페이스리프트를 감행합니다. 두번째 차량이죠. 정말로 정말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산타페입니다. 산타페는 조용히 페이스리프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시 시기는 2020년 상반기입니다. 세번째 차량은 풀체인지죠. 7세대 풀체인지 코드명은 CN7입니다. 2020년 1Q 상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번째 차량입니다. 코나의 페이스리프트 차량은 2020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디자이너로 얼마전에 영상으로 알려드렸었는데요. 4세대로 풀체인지되는 투싼이 2020년 EQ 2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관심이 높을 차량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출시가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 출시될 첫번째 차량으로 i30 페이스리프트로 예상이 되는데요. i30는 2019년에 출시가 되었죠. 따라서 i30 페이스리프트는 시기상으로 보면 2019년도 말에 출시가 되었어야 하지만요. 올해를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잘 만든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런 디자인, 해치백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해치백 스타일의 차량은 아쉽게도 비인기 차량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유럽에서는 인기가 높은 차량인데요. 해치백을 대표하는 폭스바겐 골프와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i30는 고성능 N9까지 출시가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탁기어, 아우토빌트와 같은 해외 유수매체로부터 가성비 최고의 해치백이라는 찬사를 받았는데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욱 유명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출시될 i30 페이스리프트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출시를 앞둔 i30 페이스리프트가 국내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위장막에서 포착된 디자인의 특징은 헤드램프의 삼각대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드램프의 디자인은 현행보다 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날렵한 느낌을 부각시키는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도 해외 매체를 통해서 포착되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디지털 클러스터와 네이비게이션의 크기를 키우면서 최신 차량다운 상품성을 한층 높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는 테일램프 내부의 그래픽 변화와 LED 램프가 추가적으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머플러는 아쉽게도 현재까지 포착된 위장막 차량에서는 리얼 머플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리얼 머플러는 국내 소비자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고성능 M버전에서는 원형 듀얼 머플러가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도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i30에는 수도꼭지 머플러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외에서는 패스트백 모델도 볼 수 있었죠. 멋진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비인기 차량인 i30. 과연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차량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입니다. 단순 상품성 강화 버전이 페이스리프트지만 그랜저만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이 산타페죠. 산타페는 국내 차량 중에서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포토다업으로 가장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세단 판매량 1위죠. 그랜저보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곧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소렌토보다도 현재는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위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내년 초에 4세대로 무장한 소렌토가 출시될 예정이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긴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4세대 소렌토는 산타페보다 1세대 앞선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4세대 소렌토의 소식은 6부까지 영상으로 전달해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소식은 사실 얼마 없고요. 위장막을 포함한 세부적인 소식까지도 현재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파악된 몇 장의 정보는 위장막이 전부인데요. 유튜브 굿맨 채널에서 포착한 위장막 차량을 보면 전면부의 경우 헤드램프와 그릴 디자인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후면부 디자인의 경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테일램프 형상이죠. 테일램프 형상은 가로 형태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어서 사실 디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지만요. 테일램프와 내부 그래픽 디자인 모두 변경된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롭게 포착된 실내 내부의 사진을 보면 실내에는 변경폭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4세대 소렌토와 당당하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 사양을 포함해서 사실 많은 부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소식은 추가적으로 파악이 되는 대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차량은 아반떼입니다. 아반떼 7세대의 경우 너무 일찍 출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이러한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선보인 6세대 페이스리프트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삼각대를 대표하는 파격적인 디자인은 강한 이미지를 뇌리에서 각인시키게 되죠. 6세대 페이스리프트를 마치 풀체인지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 6세대 아반떼는 새로운 카리스마를 보여줬죠. 동시에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해외에서 7세대 아반떼가 포착되었습니다. 위장만 커버로 촘촘하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디자인을 발견하기 힘들지만 헤드램프 디자인은 여전히 삼각대의 디자인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요. 같은 삼각대의 디자인이지만 보닛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현행보다 부드러운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전면부 범퍼 디자인에서 상당히 커진 그릴 디자인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르필루즈 콘셉트 디자인을 대폭 확대하여 7세대 아반떼에 적용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장만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대 차량이 있었는데 바로 4세대 투싼이었죠. 4세대 투싼은 최근 LA 오토쇼를 통해서 투싼의 콘셉트인 비전티를 공개했습니다. 4세대 투싼도 르필루즈 콘셉트 디자인을 반영했는데 새롭게 출시돼 투싼과 아반떼는 전면부 디자인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나타와 그랜저의 라이팅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었는데요. 당연히 아반떼도 이러한 라이팅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이팅 디자인은 현대차 그룹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라이팅 디자인은 실제 도로에서 본다며 시선을 집중시키는 유니크한 디자인이죠. 현대 가정차의 존재감을 잘 보여주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신차 예상도를 제공하는 유튜버 수리, 부홍님이 아반떼의 예상도가 공개되었습니다. 현행보다 멋진 디자인으로 탄생할 7세대 아반떼의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비교해보면 같은 삼각대의 디자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해보고 싶네요. 7세대 아반떼는 준중형 세단 최초의 오토홀딩과 같은 기능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최신 자율, 반자율 주행 기술이죠. 과 함께 7톤단 편의사양이 새롭게 적용될 것 같은데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셀토스가 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티볼리와 함께 소형 SUV 시장에서 주인공 역할은 코나가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력한 셀토스가 출시가 되면서 코나의 역할이 한층 줄어들게 되었죠. 코나도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상풍성을 대폭 상승시킨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시 시점은 2020년 하반기로 세부적인 변경사항은 현재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예상해 볼 수 있는 변경사항으로 코나 페이스리프트에서도 10.25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외에서 먼저 공개된 차량과 비교해보면 기어노부 주변부에 화이트 색상 포인트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플롭팅 타입의 10.25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핵심 변경사항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하나만 변경되더라도 신차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두 개의 사진을 동시에 비교해보신다면 내비게이션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사항과 자율주행 장치도 업그레이드가 예상이 되죠. 셀토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코나 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된다면 빠릿빠릿한 움직임은 코나 쪽에 좀 더 좋겠죠. 하지만 좀 더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준중형 SUV와 비슷한 셀토스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의 시름은 한층 깊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차량인 투싼은 4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강렬하면서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4세대 투싼의 콘셉트카라고 할 수 있는 비전이죠. 콘셉트 디자인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영상 짧게 보실까요? 위장막 차량과 동시에 비교해 본다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상당히 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세대 투싼의 콘셉트 차량이 곧 비전이라는 것이죠. 몇가지 디자인 특집만 요약해서 살펴보면요. 전면부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디자인이 그릴의 경우 삼각형이 서로 마주보는 듯한 입체적인 디자인이 결합되었습니다. 위장막 속에 감춰진 보닛의 라인도 비전과 비교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역동적인 디자인의 측면부는 보닛에서 시작된 라인과 캐릭터 라인이 완전하게 위장막 차량과 동일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3열 윈도를 지나가는 은색 몰딩은 기아차 K5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크롬 재질 몰딩처럼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필러 위에 삽입된 가니쉬 디자인은 양산차에서는 반짝이는 재질의 디자인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현대 자용차라면 이 부분에 라이팅 램프 디자인을 적용한다면 한층 멋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휠하우스 휠 아치의 디자인은 국내 차량에서 그동안 보기 힘든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치 지프의 차량에서 적용된 것처럼 각진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최신 차량처럼 테일램프를 길게 연결하는 디자인이 적용될 것 같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위장막 차량과 동시에 비교해 보면 테일램프 디자인이 어떻게 출시가 될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차에서 내년에 출시될 주요 신차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차량이 기대가 되시나요? 소개해드린 차량은 아직 출시 시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목구름이 신차 소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